2020년 11월 14일 오후 4시 38분이 대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면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2500 찍으면 뉴스 한 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공매도도 없고 사실 기관 쪽에서 매도치는 게 좀 없으면 그것만 없으면 2800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나 라는 얘기도 다른 데서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바이든 때문에 당장 상승도 있지만 코로나가 지금 계속 퍼지고 있고 지금 거의 2차 팬데믹 된지 좀 됐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요. 짧게 짧게 보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아예 그냥 장기로 중장기로 보고 차트대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상승이 좀 잘 나왔어요. 그쵸?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6100원에서 400원 정도인데 더 올라가지고 보시면 27%까지 올라가지고 7400원까지 찍었어요. 이때 판 사람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잠깐 찍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보면은 이제 3분기 흑자가 또 나왔어요. 뭐 크진 않은데 전보다는 낫죠. 전보다는 낫고 회사가 좀 정상화 돼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향후 방향은 알 수 없으나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짧게 봤을 때 6400원, 6100원 이 정도에서 밀리지 않으면 어... 이 구간이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증시 밀리면 또 어... 이 정도 5600원이나 5100원 선주까지 올 확률도 있습니다. 혹시 뭐를 뭐 현금은 뭐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상승이 더 나올 확률이 제법 높고요. 지금 에스틱스 조선해양권도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흥아해운 인수를 이제 곧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감자 들어가고 아마 내년 1월 12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부터 아마 거래 재개가 될 것 같아요. 흥아해운 같은 경우는 흥아해운뿐만 아니라 지금 해운주들이 역대... 역대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HMM이라고 뭐 다들 아시는 현대 상선이죠. 여기가 지금 10년에 가장 큰 수익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마 반응한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BYD라고 BYD라고 중국 기업인데 STX에서 지금 BYD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 배터리인데 독점 수입하고 있습니다. 독점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크게 팔릴 리는 없겠죠. 삼성 SDI 있고 LG화학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낸 방법인 것 같은데 경남 쪽에 어떤 버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BYD에서 그래서 전기 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배터리까지 납품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시도하는 것 같고 그 버스 회사부터 해서 주위에 연결이 되면 배터리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수익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LNG 쪽 PK 밸브 인수를 했고 흥하이온까지 연결이 되면 상당히 좀 큰 파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률은 적은데 지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같은 쪽이에요. STX AFC 쪽에서 해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이가 될 수도 있어요. 된다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확률은 없고요. 운 좋으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STX 같은 경우는 미래는 좀 밝은 편이다. 근데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들어오시기에는 좀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X 중공업 역시 뻔한 패턴이죠. 이 정도에서 STX 오르면서 같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STX 조선해양이나 아니면 엔진이나 STX 같은 호재가 터지면 또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쪽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저 오를 수도 있는데 이건 바이든이 아직 승리 선언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탄력이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박스권 나온 확률이 좀 높습니다. 여전히 같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전에 작업했던 방식대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매직 끝났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할 거고 혹시 뭐 추메할 타이밍 보이면 그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냅두고 나중에 좀 많이 오르면 그때 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오버갖고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8천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는 운좋으면 가능하니까 그때쯤 아마 매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 될 확률이 높은데 역시나 이때 감자권 뜨고 이때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천원 초반 정도 얘기했는데 딱 그 정도까지 찍어주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호재 뉴스가 좀 떴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는데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날이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을 시키려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KCGI인가요? 그쪽이랑 조은태에 있는 그쪽이죠. 그분이 대표 최장이겠죠. 장남이 있는 쪽인데 그쪽에서 구주주들을 위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좀 빠진 것 같고요. 아마 협상도 하고 정부지원금 나오고 아마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향후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지분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방정식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좀 빠지는 게 맞는 건데 역시나 매도 타이밍까지는 딱 올라왔어요. 그죠? 조금 더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매도 타이밍까지 일단 찍어줬기 때문에 추메하셨던 분들은 비중 조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더 매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급등급락이 좀 자주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바로 단기적으로 수익보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 역시나 또 저점에서 잘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12,000원이면 조금 애매해요. 사실 이 정도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좀 더 빠져주면 추메일을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홀딩 하거나 아니면 추메한 거 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종목에 또 추메일을 해야 되는데 현금 부족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시진핑이 11월 이달 내에 방문 예정에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 뉴스가 뜨면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확률은 높아요.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사기도 팔기도 좀 애매한 지점이죠. 많이 빠져줬을 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북한이 상당히 조용히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시간을 끌려 놓은 것 같고 바이든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이든이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북 관련 쪽이 탄력이 받거나 아니면 좀 많이 빠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홀딩 상태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화재 UB 이 정도면 뭐 여기도 이제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매도할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흐름도 보겠습니다. 좀 상당히 길게 지루한 타이밍이 와야 그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단일까라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경남제약 여기가 조금 올랐죠. 여기도 아주 조금이지만 아마 매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 했거나 아니면 아주 소액 들어갔거나 한데 어차피 소액 중이니까 그게 뭐 상관은 안 하고요. 일단 만원까지는 또 찍어줄 확률이 제법 높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직 분기보고서 안 나왔는데 나오면 만원까지는 또 올라갈 것 같고 언젠가는 15,000, 16,000원까지는 올라갈 텐데 일단 BTS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출, 동남아 쪽 이런 데 레몬아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뭐 저희 어렸을 때도 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어서 저는 뭐 좀 자주 먹었습니다만 아무튼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판매가 좀 수월한 제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출이 제가 제 예상으로는 꽤 잘 나올 것 같거든요. 1,2년 사이로 그래서 나름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7,000원 정도 오면은 웬만하면 많이 매집 한 1,2년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헬릭스미스 여기가 한 번 또 기회 왔죠. 1만 8,000원 때 한 번 찍고 다시 2만 원 초반대 매도 이때는 안 했는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때 하셨으면 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게 11월 13일 이날이 권리락이에요. 권리락 들어가서 이때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한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건데 가격이 1만 8,000원대로 전환해 줬어요. 1만 8,400원인가?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보다 더 내려오면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상승 나올 것 같지만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더 한 1만 6,000원, 1만 4,000원까지 그걸 대비하시는 게 좋고 올라가면 더 좋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상증자 받을 때 오히려 수익이 더 커집니다. 아마 유상증자 들어오면 급락 나올 확률도 높아요.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를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3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5만원이 목표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기다려 볼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정도 샀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도 그 10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10배면 그래도 꽤 유증까지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5만원에 털지 아니면 아예 그냥 10만원 뚫고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탄력받으면 10만원까지도 금방 올라갈 확률이 제법 높아요. 바이오즈는 그냥 뭐 그냥 뉴스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만원이 목표입니다. IHQ 여기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날 매각 뉴스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매각 대금이 좋지는 않고 1,400원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실사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사 끝나고 인수를 하게 되면 어디 전자였나요? 여기가 무슨 여기 나왔는데 아무튼 뭐 3번 전자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랑 좀 연관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인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엔터주도 다 오를 때도 안 올랐었잖아요. 이제 매각이 끝나게 되면 그 전에 매각 이슈로 한 번 올랐다 조정이 올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엔터주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거예요. 상당히 가벼울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분기보고서도 나왔어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역시나 그거는 무시하시고 이제 체결될 때 인수 완료 시기 한 번 탄력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엔터주들 시진핑 방문 때 이때 탄력 나올 확률 높습니다. 그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때 하면 매도할 것 같은데 아마 3,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과한 거고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정도에 매도할 확률은 높아요. 목표가는 3,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 3,000원 한 번 찍어주고 조정 중입니다. 2,700원에서 2,500원에서 700원 이 정도 사이가 그나마 안정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 되고 다음 달 23일 날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영향이 어느 정도 상승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할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좀 올랐다가 3,000 3,000 초반에서 3,500원 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12월 말까지 이 정도 올랐다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춤의 기회가 되겠고요. 좀 많이 모아 두신 분들은 12월 말 정도에 대략 한 12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이 정도 때 비종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무는 잘 안 나왔어요. 화천기기 같은 경우에 텍스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바이든 때문에 화이자 때문이죠. 화이자 백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직도 코로나 벗어나려면 좀 힘들고 아직 2차 팬데믹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일단 기대감만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CU 메디칼 웬일로 좀 올랐어요. 2700원까지 올랐는데 분기보고서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00원이 예전에 매수가 기준이었는데 일단 재무 분기보고서 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시진핑 관련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인트로 메딕 이렇게 한 번 크게 아 여기는 아니군요. 인트로 메딕이 여기도 분기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언제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유프라이드급 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정지도 나올 수 있는 좀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도 분기보고서 보고 나왔네요. 인트로 메딕 그쵸 적자지속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아요. 여기도 이제 단타를 좀 쳐볼 만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고 아마도 한 12월 정도 여기도 이제 단타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좀 많이 빠졌을 때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거래량 살짝이라도 이렇게 실릴 때 단타 하시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볼 수가 있고 운 좋으면 엄청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캡슐 예시경 허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급등이 한 번씩 쭉쭉 나올 겁니다. 수성이 지금 유상증자를 1500원에 합니다. 지금 12월 8일 정도인데 음... 뭐 그것 때문에 좀 오른 것 같네요. 보니까 12월 8일까지 신규가 이제 들어옵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대충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수성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무 빼면은 급등 나올 확률이 꽤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 1, 2년 뒤에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잘 보시는 게 좋고 일단은 유상증자 나오기 전에 한 번 전후로 급등 한 번 나오고 조정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IG 비자 여기가 좀 비리비리 하다고 해야 되나요? 큰 움직임은 없는데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코로나만 심하지 않으면 학교 초등학교였나 뭐 아무튼 그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월, 2월 정도까지는 이쪽에 설치가 될 것 같아요. 1월, 2월까지는 12월, 1월 정도에 좀 빠지게 되면 그때 추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나 목표는 4,000원 짧게 봤을 때는 4,000원이 좋습니다. 윙이푸드 윙이푸드 분위기 좋죠. 지금 광군절 때 매출이 지금 여기는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발표는 따로 안 했는데 여기는 뭐 거의 흑자 나오는 곳이라 뭐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주주죠. 그분이 또 배당 받은 걸로 또 추가 매수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도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크게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아마 정고점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만간 시진핑도 오고 그쵸? 그 다음에 푸드나무랑 지금 합작하고 있는데 푸드나무가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실 뭐 윙이푸드는 중국계지만 홍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윙이푸드 쪽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서로의 아마 윈윈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코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어요. 아마 화이자 문제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적자 지속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매출이 안 나올 텐데 나중에 코로나 치료제가 직접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좀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확률 높은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인도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자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포기한 상태예요. 관리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가루약으로 변형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만간 20 며칠이던가요 그 FDA에서 화이자 관련 그 승인목 승인이 되면 아마 그때에 맞춰서 아마 그 온택트죠. 온택트 주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좀 탄력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가격에 계속 묻어 두시면 됩니다. 추매 하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 분기 잘 나왔어요. 20% 이상 나왔던 걸로 아는데 예 안 나오네요. 분기 잘 나왔고요. 이제 탄력이 나올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바로 안 나오고 뭐 한 며칠 있다 나와도 되니까 사업은 좀 많이 말아먹는 편이지만 요즘 페이코인 안 봤는데 페이코인도 거의 한 절반가 원래 그 본정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아마 6,000원까지 찍을 것 같은데 안전 그나마 좀 안전한 구간이 5,6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매도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고 뭐 이것저것 호재가 좀 터지면 제가 봤을 땐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계속 잘 나올 거예요. 지금 화이자가 약품을 화이자 쪽에서 백신이 나오든 아니면 셀트리온에서 나오든 생산해야 되고 다시 또 유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당분간 계속 잘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그 온택트 주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언택트 주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도 있을 텐데 매출 자체는 향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더 잘 나올 거 같아요.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일단 그래도 6,000원 정도 선에서 매도할까 생각 중이에요. 전에 그 이제 팔고 나머지 들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걸 나머지를 아마 팔고 나중에 다시 입성을 해서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일단 평단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좀 평단이 높아지더라도 좀 위에서라도 어쨌든 괜찮은 가격에 작업을 할 거 같아요. 넥슨 GT 이거 뭐 디즈니에 팔린다는 뉴스가 갑자기 떴습니다. 디즈니 쪽에서는 좋은 게 사실 넥슨 같은 경우에 IP라고 해서 지적 저작권인가요? 뭐 그 캐릭터 상품 같은 경우 예전에 그 GI조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넥슨에 지금 뭐 리니지 같은 건 없지만 던전앤파이터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메이플스토리 같은 상품들 있죠. 디즈니에서 그 미키마우스 팔듯이 뭐 그런 제품들도 이제 팔 수가 있고요. 라인 캐릭터처럼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영화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즈니가 가장 많은 지적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 쪽도 아마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EID 보겠습니다. EID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주식을 이렇게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수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요런 뉴스가 나오면 많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일단 500 정도 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황 봐야겠지만 여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요 정도 거의 한 8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800에서 1000 요 정도까지 좀 더 올라가는 거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거래량이 심상치 않아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바이든 또 수혜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500원 목표로 잡되 위로 더 보고 일단 꺾이는 게 보이면 그때 팔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올라가면 올라갔다 꺾일 때 500원을 마지노선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흐름 자체는 계속 우상향 그리고 급등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한국 패키지 여기가 포장재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요날 요날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테림 포장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도 지금 언택트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아직 재무나 아니면 뉴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사체를 쓰네요. 어디에 쓸지 모르겠는데 구길제지. 구길제지를 제가 4900원대에 지금 평단이 있습니다. 일단 추메는 조금 비중은 살짝 실린 상태고 4700원, 800원대에 지금 비중 실림만큼 더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 정도 매수해서 5000원을 매도 기준가로 잡고 운전하면 5600원 아니면 5200원, 600원 정도 산에서 1차 혹은 전략 매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핀 작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 호재가 정말 큰 게 터졌다고 하면 아예 홀딩으로 해서 정고점을 지나서 더 올라가는 것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J시푸드 여기도 지금 잘 안 보고 있죠. 이것이 차라리 이쪽을 보는 게 낫긴 한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루도 마찬가지고 매수할 가격은 아니에요. 국선주들. JST나는 살짝 올랐다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넘어가고요. 유니어머티리얼. 여기가 정말 특이하게 끝물이라고 봤는데 트럼프 덕에 계속 이렇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무슨 꺼져가는 불빛이 계속 살아나는 것처럼 앞으로도 트럼프 때문에 한 번 또 여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계속 시간 끄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4년 후에 뒤에 다시 재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탄력은 받고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보는 게 초단타 스케이핑 혹은 하루이틀 단타 할 거 아니라면 안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대한전사 여기가 좀 갔다 갔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메가권이 있기 때문에 좀 빠져줬을 때 추매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비중이 작아요. 제가 작은데 이때 샀기 때문에 수익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천원 근처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요정도 850선 정도까지 오면 매수해서 한 950정도나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위에는 점점 내려오고 있어서 한 950정도가 무난할 것 같아요. 언제 또 조정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새 구릿값이 살짝 올랐다 내려오긴 한데 구릿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코로나 좀 끝나고 하면 그때 이후에 좀 탄력이 제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천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요즘 뉴스를 별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2만 5천원 6천원 정도 오면 매수를 들어갈 것 같아요. 조만간 또 LNG선 발주가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탄력 나올 수도 있고요. LNG쪽 수요가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길게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갈아타는 분위기예요. 짧게 보면 안 좋지만 길게 보면 올라갈 확률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배당도 올라갈 때 배당 잘 주니까 또 노려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포스코 여기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가 이때라서 짧게 20만원이 목표가였는데 이제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3만원 정도까지 23에서 25까지는 단기 매도가가 될 것 같고요. 포스코도 지금 철강 쪽 조선 쪽이 풀리게 되면 또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종목이 무겁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는 고점이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22만원 사이 가장 좋은 거는 저는 20만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로 보면 20만원 정도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한국 카본 여기도 LNG 관련해서 올라갈 타이밍인데 일단 여기서 좀 많이 걸려주고 있어요. 만원, 천원 나중에 어차피 더 뚫어 갈 것 같고요. 여기도 회사 괜찮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대한제부 여기가 좀 꺾여야 사는데 그때 좀 고민을 하는 바람에 못 샀는데 좀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일단 계속 구경하고 있고요. 곰표 맥주 아직 안 먹어 봤는데 조만간 한번 사 먹어 볼 생각입니다. 거기도 좀 요즘 매출 잘 나올 거니까 그쪽 매출도 좀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은 추가적으로 특별히 볼 건 없는데 한진중공업 이번에 메가깁찰 참여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체결된 게 있어요. 그 어디 쪽인지 한 500억 500억 500억인지 400억인지 또 공시 수주 공시 하나 떴고요. 한진중공업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도 메가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HMM도 저번 주에 비해서 거의 이 정도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제가 볼 땐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건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럴 때 사시는 것보다는 살짝 장 무너지거나 이래서 내려오면 그때 추매하시는 게 그래도 짧게도 수익보기 좋고 길게도 수익보기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비코어 같은 경우 스윗도 잘 나왔더라고요. 분기 잘 나왔고 또 특별히 볼 게 자위굴도 분기 잘 나왔고 이거는 급등급락 잘 나오기 때문에 거의 예전엔 유프라이드 같은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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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